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일만 대통령이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면 국민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신뢰를 못 얻는 겁니다. 그만큼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겁니다. 오늘 좀 뺐다간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동아일보의 한 기자분이 6월 3일 날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영일만 가스전에 다량의 그런 기름과 그리고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이런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기자분이 절여 찾는 단톡방 단체 카톡방에 떠들어 아주 많이 유행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듣는 분에 따라서 좀 너무 삐딱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기사의 하단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자가 너무 삐딱한 글을 썼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영일만 대통령 발언에서 드러난 신뢰위기입니다. 동아일보의 김지현 기자가 여러분들 썼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들 적은 겁니다. 6월 3일 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 영일만 심해탐사 시추계획을 성인했다고 밝힌 직후에 지인들과의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대화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영일만 지역의 최대 140억 별률에 따른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온통 불신과 의심뿐이었습니다. 본인이 이름 즐겨찾는 단체 카톡방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 카톡방이 무슨 개딸들이 아니고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의 단체 카톡방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천공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 혹시 개딸들 아니냐고요? 평소에 여당을 강력히 지지하는 보수 성향이 찢던 분들입니다. 단체 카톡방에 이런 영상을 돌리신 분이 저 카톡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날 온라인에서 온종일 역술인 천공의 강의 영상에 찌라시 마냥 돌았습니다. 천공이 8년 전에 지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마침 2주 전인 지난달 16일에는 5월 16일입니다. 우리는 산유국이 안 될 것 같냐? 앞으로 산유국이 된다. 이 나라 밑에 까 쓰고 석이고 많다. 예전엔 손댈 수 있는 기술이 없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류의 여러분들의 영상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사를 쓴 김지연 기자가 너무 뺏다 가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야기가 하단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렸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뺏다 가든 뺏다 가지 않든 간에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슈스톤의 여러분들 이 지오 액터사를 제가 구글 맵을 방문해 가지고 이거 이렇게 영시한 업체한테 맡겨가 이 양반의 판단에 따라서 국책 프로젝트를 그냥 추진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회의로를 조금 개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통령실 동해가스 5월 중하순에 보고받았고 전날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발표 전날 대통령이 직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액터 지오사 여러분들 회견에 대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폭락을 하는 것은 석유를 여러분들 매장하고 있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물인 탄화수소는 발견된 것이 없다는 그런 지오 액터의 고문의 이야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락을 한 거죠. 폭락을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는 그런데 제가 다음날 조선일보의 심청 인터뷰 기사가 실렸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관심 있게 보고 두 편의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한 편은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 양반 이야기를 믿을 만한 것 같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인물 검증으로 이 양반의 프로필 연구업적 그다음에 학위 과정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인물은 얼마든지 검증을 통과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여러분들 한 분이 뭐를 올렸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한 분이 이런 내용을 올렸단 말이죠. 제가 석유공사 직원인데요. 그 지역에는 지청수하고 극소량에 이산화탄소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난기로 하는 이야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관련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걸 보게 되면 석유공사의 그 관련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용을 다 아시겠구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행위라는 측면의 국간에서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입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기정사실화하게 되면 일단 대한석유공사는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 관련 예산을 공기업은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람을 더 뽑을 수 있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성에 관계없이 산업통상부 자원부 산하의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의 진심이나 이런 것을 곡해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주인 대리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분들은 경제성이 없는 프로젝트도 부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보를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본격적인 시추 이전에 추가 검증, 교차 검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입장을 좀 선회한 겁니다. 그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최종 입장인 겁니다. 시추하기 이전에 추가 검증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되면 바로 시추에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산업자원부의 차관께서는 10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그다음에 정보 독점 때문에 교차 검증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여러분들 옳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 정부가 설령 옳지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영시한 업체를 통해서는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입찰, 경위, 과정, 그다음에 연구보고서 여러분들 주요 내용 이런 것은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설령 이게 여러분들 옳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이야기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이런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7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보고서가 왜 없겠습니까?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회의록도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공개가 돼서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는 데 더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왜 확실하게 해야 되냐? 정보를 왜곡해서 예산을 여러분들 딸려고 하는 유혹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관리나 석유공사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인간 주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부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정원시키는 과정을 보게 되면 회의록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의사 이런 관계자들하고 무슨 위원회가 제대로 열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정부 일처리 방식이 이렇게 거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긍정적으로 제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의심이 계속 튀어나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명하고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2천 명 여름 증가시키는데 가져오라 하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것은 워낙 영악해 가지고 말도 바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큐멘테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줬으니까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줌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화를 했으면 영상물이 다 남아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체가 다 사귀고 조작이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전체가 다 사귀고 조작이니까 뭘 믿을 수 있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